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장 lake는 어디에 구부러 긴 것 같아요. 싱싱한 거짓말 같은 말들이 , 싱싱한 거짓말 같은 말들이 거짓말처럼 다시 다가오겠지. 아무것도 모르니 그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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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 아무것도 모르니 그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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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너무 빠르셔. 천천히 찾아요. 천천히 찾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 이름을 찾아가버렸어요. 자, 둘, 셋, 넷 좋은데요? 정확한 텐터예요 정확한 텐터 거짓말 같은 맘들이 거짓말처럼 노즈 지나가 어렸지만 거짓말 같은 맘들이 거짓말처럼 다시 다가오겠지 아는 것도 모르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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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와 나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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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그때와 나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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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인사를 제대로 못한거 같네요. 일단 서운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갑구요. 한 번 더 뵈요. 볼 수 있겠죠?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손 다 나왔던거죠? 좀 걸리는데요? 좀 걸려요. 좀 이따 올게요. 그리고 헤비 17투년 기념공연 오늘 제 마지막 하트를 남겨두겠습니다. 헤비는 시험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27주년이 아니라 27주년, 37주년, 50주년. 헤비 누나가 할머니가 되더라구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랑도 사랑해주시구요. 어, 오늘 룰비씨 더 많이 강력이 더 맞으세요. 매시불러. 그렇지. 아, 매시불러. 키크릭인더네. 키크릭인더네. 헤비 누나가 할머니. 그래도 같이 합리하는게 더 더 안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응원해주시구요. 저희 거짓말처럼 사랑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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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